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은 이 남장 햇김치 준비해봤어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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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이 너무 좋네요 정말 맛있어요 이번엔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요네즈 와... 아삭아삭 고춧가루 낙지 아구 고춧가루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. 비비찹 회에 맡기기 마요네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입 마늘을 먹어주면 오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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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